아 그렇습니다 왜요? 뭐요? 우리 거의 다 했어요 이거 자 일단 경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궁세트로 해볼까요? 단군이 지금 미드하고 정글과 바뀌었습니다 일단 도란검 시작이죠 오리아나하고 리시인하고 미치 바뀌었어요 네 오리아나 리시인 미치 바뀌었어요 오리아나 리시인 네 오리아나 리시인 알아서 하겠죠? 언젠가 하겠죠? 아 그럼요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도란도란하죠 요즘에 추세에요 총 이제 5도란인데 아 탑에서는 사이좋게 지금 쌍방울 굳이 저렇게 인정을 안하셔도 다 아는데 나중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몰래 걸고 있는거는 쌍방울 살려놓고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가능성이 높아요 어 아 그럼요. 거의 먹이사슬 최적점에 있는 게 알리스타거든요. 1레벨. 하지만 바트죠. 바트 형 믿습니다. 그래도 전 믿습니다. 바트죠.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전멸국만 했어도 이거 그냥 줄투성이 좀 날 뻔했었거든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거 김일본 지금 봤죠? 이게 뭐였지? 울부짖는 돌풍? 아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자 북경인 빛이 지금 무해구체. 아 손에 봤어요. 하지만 무해구체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평탄은 오리만. 안정적인 오리 하나입니다. 음 좋아요. 아 초반에 이거는 일단은 어 카새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좋아요. 인드라인 좋아요. 좋습니다. 빛돌전설 약간 지금 빨리 디나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북김한테 밀리고 나서 약간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본인이 팀장이고 빛돌은 이제 약간 사원. 그냥 평사원인데 팀장이 평사원한테 발렸거든요. 소위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맨날 발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게. 하하하하하하 어쨌거나. 아 좋아요. 좋습니다. 어 지금. 그렇죠. 빠진 팀 운영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드라형 다이아 클라스 보여줘야죠. 아 이래 먼저 찍었어요. 좋습니다. 레전드거든요. 레전드. 중범위 파.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아무것도 빼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물약을 모두 소비를 했어. 이게 지금 보면은. 카사디는 빠르게 빠르게 좀 압박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북경이 좀 약간 힘든 상황이에요. 무해구체. 좋아요. 초반에 카사디 굉장히 힘든데.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에요. 아 그럼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드론 방패 시작으로. 또 아주 선택도 좋았고. 역시. 어. 플래그 클래스는 어디 안 갑니다. 아 지금 옆에 사무실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실 이렇게 초반에 풀어줬다면. 다른 분 이거. 단식하나요? 아 딜교환 좋죠. 딜교환 좋죠. 저거 저거 밟아줘야죠. 젤리. 젤리 밟아야죠. 지금 탄산주먹은 안 맞은 걸로 보이고요. 아 가차없이 밟아줘요. 아 이거. 보호막. 아 근데 보호막. 아. 이 북경인치가. 보호막을 잘 들거든요. 스펠. 스펠을. 감성음파. 네. 아. CS가. 좋아요. 힘들어요. 원래 맨들고. 아우. 일단 물려. 형은 다이아에요. 형. 야. 아 근데 지금 3렙이라. 예. 잔다 쉴드 받고 하면은. 또 AD 올라가기 때문에. 원딜캠에 나올 수 있어요. 네. 원딜캠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 진짜 운용의 여의밖에 없다. 아. 내가 이래서 지금. 광진이 형이 의외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와 이거 지금 나 진짜 화필패 완전 된다고. 얘들아. 좀. 저는. 예. 믿습니다. 예. 그래도 믿어요. 약간 불안한 거는. 어. 창수 형이 게임 전에 화장실을 안 갔다 왔다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자. 아. 이거를 패시브 빠져요 빠져요. 패시브 빠져요. 오. 패시브 뺐었네요. 그 전에. 아. 좋아. 그렇지. 다이아 어디 안 가요. 패시브가 언제 빠졌었죠?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딴소리 하다가. 김자동님 뭐 하세요. 아. 진짜. 인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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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걸리면 패시브가 안 쓰는 건다. 우와. 그런 게 있었나요? 어. 다시 다시. 혀. 눈발 눈발. 복김. 복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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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에에에에에에앙. 눈바밀. 사스가. 우오. 우오오오오오오. 전멸. 공. 밀어.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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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맞냐. 형. 이게 지금 이렇게 초반에 좀 힘든 타이밍을 넘기잖아요? 이게 잔나픽이 잘못 됐어. 이러면 이제 바스러트 같은 경우엔 라인이 좋다는 말에 힐이 있기 때문에. 필킬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저기서 무빙을 좀 해갖고 필터 오픈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피해뒀으면 좋겠는데 아 사스가 송도수 어디 안가져 형 나중에 이 경기 전에는 화장실 갔다와요 협곡에서 쏴면 안됩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옵저버 자크 한번 클릭 가능한가요? 패시브 줌 몰래 뱅근거 클릭 한번 안 빠졌어 맞네 침묵 걸리면 안 뜨네 와 신기하다 아 이거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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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죠 리신 잡혔죠 욕심이죠 아 단리신 이거죠 좋아 분위기 좋아 안 좋은데요 아 좋죠 형들 좋아요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저희는 거기다가 초반에 카사딘이 오리아나에게 굉장히 힘들 수 있는 타이밍이 넘겼어요 거기다가 선도라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좋아의 성배도 안나왔고 오리아나가 좋죠 가렘 젤리 하나 더 밟지 하나 밟는기는 얘들아 매일 반차 치수 시켜버린다 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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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뚜루뚜빠라바라몰르 하하하하 자 지금 리신이 하는게 없죠 거의 1킬 1데스인데 저 1데스도 무리하다가 타워다이브하다가 카사딘이 1킬 줘갖고 예 갱승 제대로 됐고요 갱승 제대로 난 그거 믿겠어 물맹 난 널 믿는다 뚜루뚜뿌뿌 이걸 믿겠어 어 지금 아래 카사딘하고 지금 와드 없죠 와드 없죠 와드 기밀물 와드 들고 있는데 데코저 저 와드 그렇죠 좋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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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고 죽여 나이스 팀장님 네 사랑합니다 빛돌전설 내가 이거를 간과한게 있는데 갓돌이죠 북경김치와 나의 문제가 아니야 빠더 빠더 궁덕궁 뚜루뚜 빠라빠라 뚜루뚜 빠라빠라 빨리 돌리고 돌리고 인드라 인드라 뭐하는거야 젤리는 찢어야 마시죠 젤리 얼려먹어도 맛있는데 젤리는 찢어야 마시죠 밟아야 마시죠 아 카사딘 이제 이기죠 아이 그럼 갓사딘인데 지금 쌍갓인데 갓사딘 갓돌인데 트위치 트위치죠 트위치죠 트위치입니다 어 잘 피했어 송도수 야 갓도수 아 현실트로 한번 겪어볼래 아 아 저 단구념이 지 지가 안좋죠 단군형이 전 맘대로 하랬어요 안되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아 델팔 계속 맞구요 어 이건 좋아요 인큐 그나마 기대했던게 미드하고 원딜인데 그나마 지금 원딜이 잘 크고 있다는게 이쪽 그 화진팀에서는 다행이긴 한데요 약간 그 캐리력에 있어서 스피치가 아니 지금 보화가 왜 주는거지? 실드를 아 자크가 버그였나요 그게? 음 아 버그에요? 버그인가요? 아무튼 어 리신인가? 알리스타 좋죠 밀고 쿵쾅 재경기 가야되는데 이거 LPL은 원래 재경기잖아요 재경경기 원하시나요? 안돼 아 부끼미 오늘 이상하게 게임이 하기 싫다고 했는데 아 이거 누군가 아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뒷쪽에 자 이거 들어가면 좋은데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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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잔나 커버 오구요 위험한데 이거 어 탐구는 안돼요 예 안되죠 아 붓체크 버그라는데 이거 음 아 우리 LPL 조합인데 중국집 한번 가야죠 재경기 가야죠 아 재형경기라는게 있거든요 뭐 능력 대심하시던가 흐흐흫 자 탑에서는 네 가렌이 완전히 자크 압도해버렸죠 지금 더블스코어예요 CS가 레벨 차이도 3레벨이 나고 어 이렇게 되면은 자크가 아무리 가레모드 한타에서 지금 뭐 기워드가 좋다 할지라도 아아 좋습니다 근데 지금 피시누가 아까 집어있으니까 네 자 이거 알리스타가 잡았네 오오 이거는 가사님 커버 좋구요 아니 만화 없어요 만화 없을때 점화야 점화 야 바트 외쳐 바트 이거 잔나도 마무리 되죠 외쳐 바트 야 아니 피지말고 알리스타 잘하네요 바트형이 바트 와 난 이거 눈범이 정글이 함정카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저 지금 자크 다시 클릭 가능한가요?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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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왜? 내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오늘 전생의 이완용 같은거였나 혹시 같은 이신데 붓김의 이 필승과 그 다음에 어 김일분 이화진 네 이 조합이 네 붓김이 이기질 못하네요 하나 아 와 진도 안나와 지금 와 오늘 오늘 그 우리 그 빅팀장님 광석이 형이 어 아니 스틸이 안들어봐 어 에어 뭐 뭐죠? 네 네 지금 방으로 타고 가서 이거 궁으로 안쪽으로 밀어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충격파 근데 궁극기로 비늘이 도 네 돌아오죠 안 박혀요 딜이 아 좋아요 영거비지팡이에 도란 방패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 CC 장난 아니네 지금 CC가 다 있네 네 그럼요 여기 여기 아까 인드레용한테 내가 자크를 픽을 안했을 때 굉장히 약간 좀 실망했었는데 사과를 해야겠네요 오늘 가렌은 준비된 픽이었던 것 같아요 와 나 이거 지금 1경기 이게 초반에 13함부터 이렇게 몇번 소리하기 쉬는데 진심 화상감 매열기 찔 것 같다 진짜로 와 찔 것 같다 화상감 매열기 와 이거 진짜 아니 인게임에서도 맨날 블라디한테 발리는데 피촉촉 발리고 야 안돼 바트 왜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뒤쪽에 송도수 송도수 또 하나 송도수 또 하나 송도수 또 하나 오죠 아 정말 자 일단 궁으로 버틱 야 그 와중에 지금 타워로 야 바트 바트 바트죠 야 왜 자크까지 뒤쪽에서 와 와 와 지금 매드라이프 빙 매드라이프 빙이 됐어요 저거는 저할리 이야 용이형 바트 라이프 난 저 계좌폼 그냥 힐로만 쓰면 안되나? 야 그 와중에 지금 미신 타워쪽으로 밀어낸거 보세요 아 대단한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계좌폼으로 밀어줘서 그래 음 하하하하 그렇죠 계좌폼과 계좌폼과 알리스타 꿈깍고 호흡보세요 호흡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네 진짜 이게 모든게 연결이 쫙 되네요 헌혈 수혈 화상감 배열기 아하 헐싹병 기밀분 아 고래 자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원딜과 미드라인쪽이 그 아니 팝이면 안 돼 아 여기서 근데 소울킬 야 근데 소울킬 갓돌 찬양해 아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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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방적으로 끝나서 이거 글쎄요 아 저는 재밌는데 저만 재밌네요 저만 중국잼 딱이다 엘피어 제약을 이래 중국잼 아 어쩔 수 없어요 아 와드로 보고 있었죠 어 나 이거 딱 다른게 아니라 이거 그냥 빨리 서렌치고 이상경기를 누리는게 나아 아 멘탈이 굉장히 약한 음 단군 음 기밀군 육경김치 몰맹은 뭐 그냥 뭐 딱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마르네요 음 근데 구구구구구구구 흠 이게 어 뭐냐면은 탑쪽에 저희가 항상 그 인드라형을 어 그간에 약간 보여진 것도 있고 약간 그 솔랭전사 진짜 솔랭전사 느낌 매치업에서는 정말 다이아 같지 않은 다이아 막 정말 쓰잘데없이 뭐 이 AP50 막 이런걸 하면서 어쨌거나 이 선수가 다이아라는 걸 저희가 잊고 있었어요 네 와 야 뚜루뚜 빠라빠라 한번 가고싶은데 4렙차이야 가지만 너 죽어 아 이거 아 레벨차이 4렙해 뚜루뚜 빠라빠라 뚜루뚜 야 죽어 이거 뭐하냐 뭐하냐 인드라 인드라 컴온 인드라 컴온 뭐하냐 진짜 뭐하냐구 아니 어따가 궁덕궁거리는거야 아 왜 허공에 궁덕궁거려 공중에서 바 짓고 있죠 파랑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와 저 가렘 보세요 저 뭐죠 저게 2차 포탑 밀고 지금 와 열어다가 어 자 모랑쓰고 근데 전멸 밀어내고 바트 바트라이프 자 이거 맞아주면 아 요거 좀 아쉽고 에 자 근데 마무리 좋죠 좋다 아 취한다 롤 재밌다 아 재밌네 진짜 바트라이프 국인데 아 재밌네 발이 안되는데 이거 어 어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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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있었네 여러분 그 CJ 저희가 창수형이랑 저랑 CJ 숙소 가면서 엘레비아 심판 때문에 그 창수형이 바트형한테 그 모자에다가 메드라이프도 진짜 실제 사인을 받아줬어요 아 그 조합이네 그 조합이야 메드라이프 사인조합이었어 아 아 마무리 야 대영향 좋고 자 지금 유채화 세레모니 저건 유채화 세레모니죠 목격님치가 아 여기요 여기 지금 전라인에서 사람이 죽어가요 네 이게 사람이 죽어요 자꾸 전라인에서 줄초상 나고 있어요 이야 바텀에 이 메란 사인조합이 축복받고 은총받고 예 그분의 개시를 받고 뚜루뚜 빠라빠라 야 이거 위험한데 오른차인데요 오른차인데요 맞추면서 뚜루뚜 야 나 죽는다 나 죽어 탑 깨지는데 다행이다 살려주네 다행히 근처에 지금 케이틀린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뭐 2대3이 될 수도 있었고 아까 그런데 가리오네설이 1팀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그렇게 말했죠 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탑이 탑에서 저는 이제 몰래맹분거 상빈형이랑 인드라형이랑 5대5 싸움을 예상했고 미드도 붓김이 어느정도 이 그 골드라는 약간 가면을 쓰고 있는 선수잖아요 골드티어라는 기본적으로 한 플레이급은 돼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드에서도 어느정도 싸움이 된다고 생각해 거기다가 오리아나 카사딘이에요 오리아나 카사딘이면은 6렙전에까지 오리아나가 끊으며시 압박해주고 카사딘 말려낼 수 있는데 조합도 잘 짰거든요 저것도 괜찮았어요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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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피 찰떡 바스 바특 바트 바다라이프 살려주죠 김일풋 아니죠 이거는 김일풋 있어도 죽었어요 김일풋 야 ו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저 벌점 없나요? GG 아 재밌네요 벌점 없어요 저거? 재밌네요 살주했잖아 아 벌점 주세요 다음에 뱅카드 하나 없애야지 벌점 주세요 벌점 주죠 딱 나왔네 3대22 그렇게 좋아하는 콩스쿠어가 나왔네요 이거 봐 3대22였네 역시 3명범은 콩콩한테 안되는구나 그게 문제였어 우리의 팬을 찾았어 아 팀장님 역시 와 근데 딜 자체는 운영력을 더 많이 넣었어 갓사린 잡은 우리 갓돌 팀장님이 또 딜 넣었고 그 와중에 그래도 운영이 그렇죠 제가 광진이 형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케이트는 딜 넣은 거 보세요 아 내가 가렌 딜 장난 아니었고 이거는 아 완벽하네요 우리 팀 와 아 우리 형들 좋습니다 음 아 그럼 아이고 좀 어 팀 내부 작전회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아우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게 저도 솔직히 약간 당황스러워요 이렇게까지 멤버가 진짜 아닌데 생각 예상은 나 눈범이가 너무 잘한다는 게 지금 정말 적절한 때 와서 풀어줬거든요 아 거기다가 진짜 대단한 거는 우리 바트 조용이 형의 어 이거 잘하는 거 알고 있었어 아 바트 라이프 제대로 그 매드 라이프 사인의 기운을 받아서 기가 막혔죠 진짜 알리스타가 바텀은 다 풀었어요 CS도 밀렸거든요 CS도 밀리고 라인전에서 그 딜 교환 할 때도 그냥 앞에서 필트북 페이스베 그냥 맞아주고 창수 형은 그냥 평소 그대로 그냥 도수모습 그대로였어요 본인이었어요 바트 형입니다 바트죠 응 외쳐 바트 뭐가 이상해 정말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팀에 문제가 있어 지금 이거 내가 가서 풀어줘야 돼 우리 그냥 그냥 1팀 2팀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름 바꿔 우리 팀은 OMG로 할게 너희 팀 EP로 해라 이름 EP로? 그렇고 그렇죠 EP예요 너네 팀 EP 아 EP예요? 아 EP예요? 네 그럼요 EP예요 그럼 이길 거 같아 이번에는 네이밍의 힘으로 우리 팀이 OMG 너네 팀은 EP 아 하세요 아 하시죠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EP 딱 여태까지 1승밖에 못한 거 알지?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주시는 분은 금, 토, 일 오후 5시에 나이스게임TV 2챔에서 중계하는 LPL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아이고 하... 자 아무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 마찬가지로 지금 어 이 팀 그대로 가고요 포지션도 그대로 갑니다 ONG 팀과 EP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NPL 매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